컴퓨터로 손대한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은 보면 컴퓨터를 알잖아요. 컴퓨터도 알고.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예요. 근데 이게 뭐냐면 하레이션이에요. PC. 사진을 찍을 때 PC 렌스로 바로 들어올 때 찍으면 이게 렌스의 조리의 그림자예요. 뭐가 있잖아요. 뭐가. 약간 다 있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하레이션이 오면 사진이 선명도가 나빠지니까 후드를 껴요. 앞에다가. 빛을 막기 위해서. 모자 채널 선도 똑같은 거죠. 근데 이 모자 채널 뷰티에는 유엔시 부시잖아요. 왕창 부시면 여기 다 허옇게 되어버려요. 아주 약하게 보면 이게 안 나와요.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요. 빛의 밝기가. 햇빛의 밝기가 아주 척철했을 때 마저 보고 찍었어요. 이게 일반 사람들은 다 내버려요. 하레이션이 왔다고. 이 사진이 못 쓰는 사진이에요. 나는 못 쓰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머리가 좋았죠. 아니 이 자진은요. 그거랑 매치가 다른데요. 네. 여기 여기. 그거는 실제적으로 나무가 있는 거죠. 그럼요. 그래 있는 거 아니에요. 이 자진은요. 한 정도 주집어넣거나 빼거나 없어요. 나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. 사람도요.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얼굴이 빛이 그걸로 너무 그거 뭐 이거 괜찮아요? 그 왜 저 이게 줄 빈털에 ㅎㅎ ㅎㅎ 차갑게 차갑게 괜찮습니다. 이게 하자 가사 좋게 에 이게 네.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면서 더 그렇죠. 특이한 맛이 나. 이거는 정말 엄청 좋아하는 전문가는